2024년 5월을 마무리하는 연불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주 토요일이면 벌써 6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5월을 보내보겠습니다 이번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주는 5월 27일날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드디어 나사죠 한국판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28일은 미국의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에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5월 29일은 연준이 발표하는 베이지북이라고 경제동향 보고서로 보시면 되겠고 5월 30일날은 미국의 1분기 GDP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나오게 되고요 또 같은 날 미국의 1분기 개인소비지출 PC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금요일은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가 나오게 되고 유럽에서는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4월달 PC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종양학회가 그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학회가 열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머니올라에서도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한 기획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하고 있는데 우주항공청 개청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드디어 뭔가 전문 공기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나사 같은 기관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드디어 생겨서 뭔가 인공위성이라든가 우주사업을 할 때 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좀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만드는 또 목적 중에 하나인가 이제 그동안은 우주항공이 거의 국가 중심이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보다는 근데 이제 민간기업과 이제 다리 역할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 만들 때도 지금도 보면 국가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민간기업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뭐 발사체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 민간협동으로 시장을 좀 키울 가능성이 저는 높기 때문에 외국처럼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번에 발표되었던 것 중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기사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저괴도 위성통신 일론 머스크의 스타린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거 이제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서 거기 이제 예산지원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주항공사업에 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저는 좀 첫발을 내딛는 그런 이제 단계가 아닐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켓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성발사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죠 그렇죠 위성이 이제 정말 실제로 우리들한테 좀 많이 필요한 거죠 네 이외에도 또 이번주에 주목할 증시변수들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PC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5월 31일 날 발표되거든요 4월 달 이게 이제 나오면서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근원 PC 물가니까 이게 좀 지난달에 2.8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안정화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미국의 GDP도 지금 성장률이 최근에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 1분기 GDP가 과연 어느 정도로 좀 나올지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준의 베이지북이라고 이게 5월 29일 날 나오는데 연준에서 매달 이제 FMC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이거를 나중에 발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 이제 연준이 있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경제 활동을 평가를 하는 거죠 지난달보다 나아졌다 지난 분기보다 좀 나아진 것 같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다 근데 그걸 보고 실제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나왔던 연준 베이지북에서 제일 눈에 띄던 게 기업들이 가격 정가가 좀 어려워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비싼 제품을 팔기가 어렵다는 게 그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물가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될지 좀 암시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번 연준 베이지북에도 그런 게 나오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경제 지표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국가통계국에서 제조업 PMI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좀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제조업 경기 그런 것들을 기업에 물어보는 건데 이게 또 최근에 약간 좀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해제 이 언급을 했는데 사실 상법 개정은 주주가치 재고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공매도 금지가 풀리게 되면 이거는 증시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에 최근에 밸류 관련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밸류 관련해서 부실 상장사는 퇴출시키겠다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 의기를 다시 한번 하셨고 상법 개정 예를 들면 382조 사망 그러니까 기업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히 일을 해야 된다 요건데 여기에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넣으라는 거죠 그래야 주주가치라든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이죠 그래서 비례적 이익이라는 건 주식 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놓게 되면 기업들이 함부로 주주가치 훼손 못하거든요 이제 각종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취지에 어쨌든 이복현 금감원장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좀 얘기들이 정부랑 금감원장의 약간 시각체가 있는 게 금감원장은 일단은 5월, 6월 사이에 이걸 기술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7월에 공매도 재개하면 하는 거고 일부만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은 6월 중에 재개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단은 6월에 아마 6월이나 7월경에 공매도를 일부라도 좀 금지했던 걸 해제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아직 지금 시스템이 안 잡혔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 재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공매도 금지 해제하는 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이 아직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감원과 대통령의 얘기는 좀 다르다 근데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시장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금투세 얘기가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이복형 금감원장도 금투세 관련해서는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셨고 지금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이고 민주당은 지금 찬성 쪽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내년 1월에는 어쨌든 시행이 그대로 되거든요 2년 미뤄놨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좀 다르게 가고 있어서 근데 많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금투세에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지수상으로 신흥국이에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물론 금투세나 이런 양도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라든가 저런 대만이라든가 이런 신흥국들은 이런 양도세를 아직 부과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주소 편입도 안 됐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덩치가 커지거나 그런 게 갖춰진 다음에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는 무기한 저는 연기돼야 된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건 아직은 좀 아직은 시행하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은 아직은 저도 너무 이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머니울라에서 저희가 중국이 미국과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 부과 검토 중이다 이제 그런 카운터 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관세 부과를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선 때문이다 중국 견제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일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속적일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일시적이면 지금 이것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보는 업종이라면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또 수혜를 받는 기업은 또 일시적이니까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일시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 분들도 좀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때 중국이 엄청난 부양책 쓴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부터 과잉 생산이 시작됐거든요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금융위기에서는 빨리 탈출을 했는데 생산을 너무 많이 늘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 수출하면서 근데 물론 그 덕에 물가가 낮아진 것도 있어요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니까 물가가 지난 10년 동안은 저물가 상태였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과잉 생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제 피해를 받거든요 경쟁이 안 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단가랑 중국이 생산하는 단가가 너무 차이가 크니까 우리나라 경쟁사는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는 미국까지도 이거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미국은 지금 제조 부흥을 하고 싶은데 중국이 또 이렇게 너무 저가 공세를 하고 근데 또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제품의 관세부가 아니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만 부과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산업이 이 산업에서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지금도 TV는 대부분 LCD TV 많이들 보시잖아요 OLED보다 근데 LCD가 우리 1등이었잖아요 옛날에 일본 소니 이기고 우리가 이제 1등 하면서 LG랑 삼성이 시장을 독식했는데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중국의 BOE가 갑자기 나오더니 시장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LG디스플레이는 거의 지금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산업을 그대로 그냥 자유무역 경쟁으로 그냥 냅둬버리면 우리나라의 LCD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 주도권을 뺏기면 미국은 당연히 중국한테 나중에 역전당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 경쟁력에 그래서 그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절대 쉽게 끝날 이슈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이어지면 물가 올라갑니다 비용 부담이 당연히 커져요 중국산 저가 제품을 안 쓰겠다는 거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서 물가는 오르고 물가 오르면 또 금리가 쉽게 안 꺾여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회성으로 근데 어쨌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계속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미국이 규제를 할 때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면 결국 수혜받는 사업들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일부에서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반사익을 얻게 되고 미국에 투자가 많아지니까 반세 전쟁 속에 반사익 그래서 그런 쪽 또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중국의 바이오 기업 규제하겠다 그럼 거기랑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 있잖아요 그쪽 회사들 실제 요새 주가들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걸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저는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풍선효과 같은 느낌으로 여기 누르니까 저기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는 수출 국가니까 우리 경제 사실 그게 좋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전 세계 무역 규모가 쪼그라들잖아요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안 좋으니까 그냥 안 좋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반대로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배구하는 게 투자자의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을 좀 보면 한국 상장 기업들 1분기 실적 보면은 좀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2분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2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가 기대보다 좋았고요 보통 그 해 첫 1분기가 스타트가 좋으면 계속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분기도 지금 눈높이가 올라가는데 상장사 217곳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54.5조 원으로 지금 나왔는데 지난달 초에 51.9조 원으로 예상을 했어요 올라갔죠 한 달 만에 지금 수치가 올라갔고 작년 2분기에 31.1조를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74.9%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도 한 달 사이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업종으로 보면 역시 주도하는 건 반도체인 것 같아요 특히 하이닉스가 2분기 추정치가 한 달 동안 62%나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고 삼성인자도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동차도 괜찮습니다 자동차 세터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9.3% 정도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좀 안 좋아요 2차 전지 업종은 일단 2차 전지가 포함된 업종이 금속광물 전자장비 업종인데 여기가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건 그래서 2차 전지 주가들이 좀 최근에 부진하잖아요 아마 실적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한번 위로 강하게 좀 가려면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되는데 이게 좀 멈추고 터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터닝해주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총 2등이잖아요 2차 전지가 이들이 살아나야 돼요 나야 되는데 그래도 3분기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만 좀 리스크만 완화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2차 전지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다른 업종들의 전망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자체는 좀 괜찮게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관련해서도 전망 조금 이따 여쭤볼 거고요 OLED 패널 이거가 이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애플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이 탑재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것도 예전에 이제 한번 증권사 보고서 시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실제 이제 애플 아이패드가 공개가 됐고 거기에 두 가지 모델의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됐죠 옛날에 LCD 썼었죠 미니 LED라든가 LCD 기반의 패널을 썼는데 이제 OLED 패널을 쓰게 됐습니다 OLED가 워낙 색 재현력이 좋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아이패드에 드디어 탑재가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실제로 탑재돼서 어느 효과가 있나 그걸 좀 알아봤는데 옴디아라는 이제 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글로벌 3월달 태블릿 OLED 패널 출하 그러니까 애플에서 발주를 했겠죠 그래서 출하 성장률이 무려 154%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3월 태블릿 OLED 패널 물량이 전월 대비해서 무려 35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2월달에 LED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이 2만 3천 장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3월에 59만 5천 장으로 점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애플에 갔겠죠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는 원래 OLED를 스마트폰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에 19만 5천 장이었는데 3월에 38만 5천 장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이패드 쪽은 확실히 LG가 좀 우위인 것 같아요 훨씬 많은 물량을 출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에 11인치랑 13인치를 같이 공급을 하고 삼성은 11인치만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쌉니다 스마트폰용 OLED 패널 한 대당 공급가가 50에서 60달러인데 아이패드용은 380달러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리고 면적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OLED 패널 시장이 드디어 열리면서 앞으로 OLED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하나의 뭔가 좋은 신수요처를 확보한 거죠 그리고 특히 소재 거기 들어가는 소재 사용량이 한 6배 정도 스마트폰에 6배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충분히 좀 모멘텀을 좀 받지 않겠냐 그래서 아이패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OLED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신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되면서 그러면서 패널 출하량이 따라서 늘게 된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LED 디스플레이가 2월 달에 2만 3천 장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3월에 59만 5천 장이니까 분명히 요거 이제 애플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제 오는 2025년 자동차용 전자장비 사업에서 매출 2조 원 달성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한 자신감을 보인 거 아니에요 이게 자동차 쪽에 안 좋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도 차가 잘 안 팔리고 자율주행도 좀 약간 늦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만드는 게 MLCC라고 이게 결국에 이제 전력을 머고 전류를 컨트롤하고 전기도 일시적으로 저장도 하고 하는 전자부품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모양 보시면 그냥 쌀 같아요 아주 작은 쌀 쌀처럼 생긴 건데 어쨌든 비싸요 당연히 쌀보다 훨씬 비싼 제품이긴 하지만 그 수많은 쌀같이 생긴 게 여기 스마트폰에도 한 700개에서 1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 여기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만 그게 있어야 이 스마트폰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MLCC가 보통 이런 IT기계에 들어갔는데 자동차가 점점 전자제품화하잖아요 그럼 전자제품화하면 모든 게 다 MLCC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는 MLCC가 몇 개 들어가냐 3만 개가 들어간대요 전기차 근데 자율주행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전장을 하면 할수록 이제 MLCC 매출은 커지는데 실제 삼성기가 24년 올해 1조 원 정도의 전장 관련한 MLCC 매출을 좀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가 2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자동차에만 들어가겠습니까 AI 시대가 열리면 각종 AI 기능을 활용하려면 이 사양들이 다 올라가게 돼요 그럼 MLCC 탑재량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AI랑 자동차의 전장화에 좀 수혜를 MLCC가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이번에 그리고 눈에 떴던 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AI 다 얘기를 하지만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용 칩도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 자율주행 관련 사업 매출이 또 급증했다라는 그런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MLCC 관련된 기업들이 삼성전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몇 개 기업들이 또 있으니까 자동차형 MLCC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이 좋아지면 MLCC만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자동차 전장 부품도 아 이제 점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나타내는 그런 이번에 삼성전기에 발표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자동차형 전장 부품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신감에 가득 찬 언급이 나온 날 주가는 어떤 반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삼성전기 주가는 급등은 아니지만 꽤 꾸준히 좀 안정적으로 실제 주가가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그런 자신감이 근거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저희가 MLCC 한번 봐야겠어요 이미지를 진짜 근데 실제로는 정말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어쨌든 이제 MLCC가 쌀처럼 아주 작다고 합니다 작아요 육안으로는 보이긴 하는데 보이긴 하죠 보이긴 하죠 네 최근 삼성전다 반도체 사업부 수장이 전영영 부회장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 성격의 분이신가요? 그 전영영 부회장님은 이제 미래사업기획단의 단장이라고 예전에 한번 선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삼성 반도체 사장이 됐다 이 기사가 떴는데 그래서 그럼 경계원 사장님은 어떻게 되신 거냐 그래서 경계원 사장이 물러나신 건데 갑자기 지금 바꿔버렸거든요 지금 인사 시즌이 아니에요 전기 이동 시즌이 아닌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아닌가 일단 문책성 인사 아닌가 왜냐하면 HBM 어쨌든 우리 1부에도 다뤘지만 아직까지 NVIDIA 통과 못한 건 또 사실이니까 결국 주주들의 눈높이에 지금 못 맞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문책성 인사 뭔가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세신하고 싶은 거 같아요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뭐 사람 한 명 바뀐다고 뭐가 당장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장을 바꿈으로 인해서 뭔가 좀 경각심도 주고 좀 속도를 높여달라 이런 주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있는 거 같고 실제 근데 정영현 부회장님이 스타일 자체가 과거에도 구원토수로 많이 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2012년도에 당시에 메모리 사업 부장으로 재직할 때 2012년에 4조 원대에 불과했던 반도체 영업이익을 사장 마지막에 13.6조까지 늘려놨대요 그런 좀 능력도 있었고 또 2017년도에도 삼성 SDI 그때 실적 부진할 때 그때 갑자기 전 대표가 사임을 하자 구원토수로 또 와서 회사를 또 정상화 시키고 그런 이력 소방수의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한번 좀 살려봐라 HBM 이런 좀 역할인 것 같고 또 실제 특징도 전영현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기존 전 사장님이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공격적이래요 적극적이고 왜냐하면 삼성인자가 1등이면 오히려 전 사장님이 맞겠죠 지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HBM은 2등이거든요 2등이 1등이 이기려면 공격적으로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해야지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좀 하이닉스를 좀 이겨봐라 하는 그런 이제 도전자로 도전자로서 인정을 한 거죠 도전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이겨보겠다는 의지의 표면 아닌가 그래서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삼성은 절박함이 이번 사장 교체의 의미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정말 드리고 싶었었는데 아껴놨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더 오를 수 있을까 왜냐하면 SK하이닉스 보면 HBM3 수율이 80%에 육박한다 그러면은 더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간다 안 간다 참 어렵긴 한데요 싸지도 않아요 지금은 근데 밸류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다만 저는 HBM이 그럼 결국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 사이클이 끝나는 게 보이면 주가가 끝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면 쉽게 안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이클이 언제 끝날 거냐 요거에 대한 예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잘 만드는 거야 뭐 이제 이미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고 설사 삼성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점유율이 일부 좀 뺏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1등 지휘는 저는 유지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엔 그 HBM이 언제까지 그럼 계속 이 사이클이 이어질 거냐 요게 관건인데 일단 전망하기로는 올해까지는 좋아요 올해는 골드만삭스도 전망했는데 전년 대비 HBM이 237% 공급이 늘 거다 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고 26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6년까지 이게 사이클이 맞으면 사실 내년까지는 그렇게 막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20만 원이 고점이 아니라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어쨌든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HBM만 또 볼 게 아니라 전통적인 메모리도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에 이것까지 붙으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저는 단지 20만 원이기 때문에 고점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 다만 전통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한 2년 정도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통 반도체가 작년 3분기부터 업황이 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면 2년이면 언제죠? 내년이죠 내년 3분기가 일단은 사이클 상으로 HBM 말고의 전통 반도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럼 주가는 보통 6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럼 내년 1분기에는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 사이클을 예상을 하면 그러면 올해까지는 사실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내년 한 2, 3월 정도 4월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 한 3월이나 4월경 되면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때 한 번은 그래서 아직은 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든지 주가가 고점 대비 10%, 20%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이클의 고점만 아니면 그건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는 비중은 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찾을 건 하이닉스의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진짜 반도체 사이클 고점이 어디가 될까 이거를 계속 좀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아직 올해 너무 고민할 필요는 저는 아직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조선사 요즘 진짜 업황 좋다 얘기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별로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LNG선 3조짜리 계약이 연기됐다 근데 그래도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업황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걸까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이런 일 나면 주가가 난리가 납니다 그냥 폭나가고요 가뜩이나 수주도 안 되는데 취소까지 당하면 연기되고 그러면 진짜 이게 왜냐하면 각 도크마다 배를 만드는 도크들이 있죠 거기에 배들이 차 있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크가 비어있으면 결국엔 비용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주장구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수주장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3년치 일감을 확보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정들이 나쁘지가 않은 게 일단 최근에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4년 전에 수주했던 LNG 운반사의 14척 계약이 일단 선주 사정으로 한 3, 4년 정도 연기됐다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 이걸 좀 너무 악재로 안 보는 게 이게 프랑스 토탈 에너지가 추진하고 있는 모잠비크 LNG 사업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가 반군하고 좀 약간 내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지금 바로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연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취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올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이게 설사 계약이 파기돼도요 바로 일감을 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 달라는 데는 많은데 배를 만들 공간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파기하면 공간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배를 또 새로 계약받아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지금 그때보다 LNG 선박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비싸게 또 선박을 수주할 수가 있어요 이익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계약이 파기된다고 해도 또 연기가 된다고 해서 너무 이게 뭐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좋긴 좋네요 선박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신조선가라고 하는데 지난 몇 년과는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LNG 선박 계약 약간의 연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악재로 굳이 받아들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5월을 마무리하는 연분리의 비밀노트 이번 주에 보고서 하나 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님인데 안 그래도 이거 자동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Jump to India 인도 얘기예요 그래서 동반 진출 부품사의 광복 성장 인도에 진출했던 부품사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담겨 있는데 인도부터 얘기 드리면 인도가 잘 나가는 건 많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인구만 좀 인구도 젊죠 되게 젊고 그리고 전체 인구의 42.7%가 25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젊고 독일 제치고 2028년에는 일본 독일 제치고 GDP가 3위로 올라설 것 같고요 그리고 모디 정부도 지금 제조업 육성책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중국과 좀 다른 점이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때는 합작사를 만들어줘야 돼요 50대 50 지분으로 인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단독 법인으로 지금 인도에 공장이 있는 상태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대우를 해주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국 갔을 때 대우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분쟁 이슈도 있어요 기술 탈취해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인도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가격이 싸죠 사실 인도 시장이 비싼 시장은 아닌데 수익성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중국의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싸게 팔아도 많은 마진이 남는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가 중국을 또 약간 좀 적대시하다 보니까 중국 제품들이 인도에서 인기 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 자동차랑 현대차가 경쟁할 일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도 일단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인도의 지행 공장을 현대차가 인수했는데 원래 그 공장은 중국이 인수하기로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 정부가 중국한테는 못 판다고 해가지고 결렬된 걸 현대차가 가져간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업하기는 좋은데 그럼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와서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인도 시장을 또 만만히 보면 안 된대요 현지화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길이 되게 울퉁불퉁한 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UV를 좀 선호한대요 그리고 비싼 차 팔 수는 없어요 소득이 아직은 적으니까 근데 또 큰 차를 원한대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고 가족이 대가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형차보다는 좀 넓은 그런데 현대차가 그걸 잘 만든 거죠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저가형 SUV를 잘 만든 거예요 저가형 SUV 그걸 갖고 있어야 성공한대요 그리고 전국에 AS망을 깔아야 됩니다 현대차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근데 주요 미국의 GM이나 포드 이런 회사들이 인도 시장에서 자리를 못 잡았어요 이 현지화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현대차가 이걸 잘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는 소득이 올라가니까 점점 차를 많이 사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현대차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현대차가 인도 법인을 증시에 상장시키겠다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고 이거 상장을 하게 되면 아마 3조 원 이상의 현금을 좀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 뭐 주주환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이고 또 인도 시장이 커지면 거기 동반 지출한 현대차의 부품사들 있잖아요 이쪽도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사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고 이제 참고로 매출 대비해서 인도 비중이 높은 회사가 화신이 18.3%고요 서연이하가 15.7% 성우하이텍이 12.7% SL이 11.8% HL만도가 한 9.8% 정도로 전체 비중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특히 한우 시스템하고 HL만도는 버는 돈의 절반이 인도에서 나온대요 한 40% 정도가 버는 돈의 40%가 인도에서 발생할 정도로 이익 비중으로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쪽 비중이 높은 기업들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의 연글리의 비밀노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1일 토요일에 또 새달을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 1일 토요일에 또 새달을 시작합니다 5월 1일 토요일에 또 새달을 시작합니다 5월 1일 토요일에 또 새달을 시작합니다 4월 1일 토요일에 또 오직